아이고, 맛있기도 부서야겠다, 밥 먹으면서. 드디어. 시원해. 우리가 일 안 하면 막걸리 마실 수 있는데 일해야 돼요. 그래서 물만 왔어요. 한국인이다. 막걸리 먹게. 그래요, 운전 안 하면. 만찬이 많아요. 밥 나왔네? 좋아요, 오케이. 진짜 만찬이 너무 많아요. 오마이갓, 이게 웬일이야? 낙지도 있고. 낙지. 불고기, 불고기. 이거는 고추장 불고기. 제 제일 좋아하는 거. 전도 있고. 맛있겠다. 이거는 기사님한테 보통이에요? 아니요? 아니야. 아니야. 나도 잘 못 먹어. 집에서는 그렇게 반찬이 없어요? 그럼. 이거 진짜 졸라도. 졸라도 음식이야, 이것이. 죄고요, 진짜요. 음식 다 한번 먹어봐야 돼. 알겠습니다. 한 가지, 한 가지 다. 하나도, 하나도. 하나씩, 하나씩. 하나씩, 하나씩. 하나씩, 하나씩. 먹어보고. 굶이도 한번 먹어봐, 굶이. 맛있어. 먹어봐, 매식 장아찌. 매식 장아찌. 엄청 살들이 챙겨주시네. 진짜 그거 무슨 아버지처럼 이렇게. 진짜예요. 네, 딸도 해야 되지. 오케이. 불고기? 불고기. 난 불고기 제일 좋아해요. 뭔가 다를 것 같아. 순천 고추장의 고추장 불고기는. 순천 고추장 불고기 진짜 최고야. 난 진짜. 진짜 제가 순천 고추장 불고기 제일 좋아해요. 프랑 순천인의 소울푸드예요. 소울푸드. 소울푸드. 낙지도 한번 먹어봐야 돼. 숙장 낙지. 낙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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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 것 같은데. 예술이죠. 매콤하겠다. 이것도 고추장으로 맛을 내서 기가 막힐 거예요. 베이스는 고추장이니까. 눈이 저렇게까지 커질 수 있어. 눈이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? เจ 오 caus치 cendo 맛있어. ون 아 아 아 감사합니다.